반갑습니다. 2025 수능 대비 6급 분석편입니다. 6급 분석편에 대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. 완강된 상태로 업로드가 될 거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올해 출제가 됐던 40문항 당연히 반영을 해드려야 되죠. 그리고 올해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이 출제가 될 수 있어라는 문항까지 작년 수능 기출 문제 10문항을 포함한 50문항을 가지고요. 평가원에서 우리한테 묻고자 하는 부분이 이러이러한 부분이야. 그런데 이러이러한 부분까지 확장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라는 개념 정리까지 세세하게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2025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완강된 형태로 업로드가 되는데요. 자 반드시 스스로 문제를 푸시고요. 전문항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 내가 풀이가 너무 가한가 수정 보완을 하셔야 되고요. 내가 이 부분에서 선생님보다 속도가 조금 처지는구나 라는 2, 3단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양치기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. 묻고자 하는 방향대로 자신감 있게 양치기를 하시면서 전문항 해설을 안 들은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전문항 해설을 들으셔야 전체적인 속도가 올라갈 거다. 자 분명히 전문항 해설을 듣고 나면 선생님이 왜 전문항 해설을 들으라고 강조를 했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건데요. 자 반드시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. 오답노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서 철저하게 같이 분석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퀄보 3, 4, 5회차가 있습니다. 자 먼저 6구 분석편을 마무리하신 다음에 태도를 좀 점검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좀 하시고요. 그리고 남아있는 예정된 모의고사에 대해서 시험을 치시고 또 많은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해설 강의 촬영을 하고요. 화원 수능 데뷔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강의 촬영하고 있겠습니다.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. 1강에서 뵐게요. 1강에서 뵐게요. 1강에서 뵐게요.